2루에는 이용규가 위치합니다. SK 선발세는 오늘 경기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2구 바깥쪽을 밀어때렸습니다. 5중간 멀릴뻔 듯하고 5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3루 주자 바뀌는 호흡인 2루 주자 이용규도 호흡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다주자 김주찬은 3루까지 들어갑니다. 2타점 역전적 시타. 자 지금은 말이죠 2, 3루 상황. 내야수들이 전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외야수들이 앞에 들어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루자 이용규 선수고 1루의 견제가 없으면 충분히 무조건 들어오는 상황인데 장타를 막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비가 안됐고요. 지금의 김찬 선수의 타격은 세근 선수의 바깥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장타가 나오기 힘든데 역시 김찬 선수의 효과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빠른 발을 이용해서 본인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김주찬의 역전 접시타. 이번 이닝에만 넉 점을 뽑아내면서 점수는 4대3. 이제 한 점 차로 기하가 앞서갑니다. 사실 어제 선발 투수로 예고했던 윤희상 선수가 오늘 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몸을 불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발 투수로 2명이 오늘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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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